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 파악이요! 자 여러분 이제 컨텐츠가 뭐냐면요! 바로바로 바로! 아아아.. 네.. 방금 자다 일어나서 오늘 약간 좀 렉시한 컨셉으로 해봤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은 자연산 전복을 잡아서 먹어보자! 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해류제를 딱 두 번 할 겁니다. 밤에 한 번 하고 낮에 한 번 할 건데 솔직히 밤에 나올 수 있는 것들이 뭐냐면 낙지 뭐 이런 것들이 있죠. 두 종류에 대해. 그리고 전복도 밤에 나올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낮에는요. 솔직히 뭐 쫄짱기 이런 것들 밖에 기대를 못하지만 그 외로도 전복을 기대를 조금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바로 전복을 잡으러 가고 내 혼자 가기 싫어요. 같이 가요. 레츠 고! 은혜야 나 어때? 응? 롯같아. 자 여러분 오늘 닥치는 대로 해류제를 해가지고 전복에 대한 추비를 때려버릴 건데 지금 아는 해류제는 끝이 아니라 오랜만에 주간 해류제까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가자. 자 여러분 여기서부터 이제 쭉 해류제를 할 건데 여기 바닥에 뿔 소라 이거 누가 죽인 거예요? 네가 학살 있다. 어허 어울리네. 학원 치새끼. 고색 컸네. 어어어 길 대려봐요 길 대려봐요. 여긴 안돼요. 이미 로치 쳤는데? 이게 주민분이 잡은 과지락을 자연해감 하는 거예요? 그렇죠. 들고 가도 돼요? 소리가 아니라. 여러분 지금 물이 전부 다 빠진 게 아니라서 깊거든요? 이런데 만약 낚시 나오면 무조건 여기 젖어야 돼요. 헌떡팡 헌떡팡. 왜왜왜왜. 애기팜. A군서? 야 너무 이뻐요. 자 여러분 지금 이거 사과조개예요? 사과조개인데 클라스가 다르죠? 아니 여러분 제가 사과조개는 항상 엄지손가락만 있는데 사과조개 크게 보세요. 한방에 떼야돼 한방에. 와 이거 끝났다. 포기 포기. 오 예 크다.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오 한번 해보세요. 끝났어 이 래끼야. 저 밑에 보시면 해파리 있잖아요. 얘 죽은 건가? 그거 만져보세요. 사스킹 래끼야. 자 여러분 노무라이 유깃 해파리라고 제 손바닥보다 조금 더 큽니다. 원래는 겁나 크죠? 제가 예전에 퇴치 한 번 했었죠? 저거는 패스. 쓸지 했어야 돼요. 손으로 잘못 만지면 안 됩니다 여러분. 뭐 있어요? 헌떡팩. 진짜 귀엽네. 검도비라고 되게 예쁘게 생겼거든요. 잡아주세요. 싫어요. 잡을 수 있을까요? 네 잡을 수 있어요. 나온다 나온다. 못 잡아. 자 여러분 지금 첫 번째 포인트에서 아무것도 안 나와서 두 번째 포인트로 한번 이동해 볼게요. 개라텐데. 자 여러분 지금 검도에서 역대 최초로 아무것도 못 잡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숭어가 있다고 그래가지고 숭어 한 번 찍어보고 내일 주간 해루질 할 때 한 번 보도록 할게요. 숭어 한 번 보러 갈게요. 숭어 진짜 많아요? 여기 숭어 바지예요. 아 또 허풍 같네. 레스탄을 꺼주세요. 장관을 보여드릴게요. 이거 없으면 나 진짜 숭모 곰팡이 분들께 난리인다. 피해 축제가 열리겠구만. 천할 때 켜요. 하나 둘 셋 우와 대숭어네 그리고 다. 어 쟤 왜 저래요 근데? 빗을 받으면은 눈뽕 맞아서 내려가 잡을 수 있나? 잡아봐요. 오 야야야 그대로 있어 그대로 있어 한 번 내려가 볼게요. 우와 저 검은 것들 다 숭어예요 여러분. 숭어 별로 안 좋아하는데 이게 또 많으니까 재밌네. 이렇게 다 튄 거 같은데? 눈뽕을 하면 먹여주세요. 어 뭐야 발로 찼어 얘. 발로 그냥 체인해. 뭐야 뭐야. 정강에 박았어. 이렇게 몰자. 야 어디 가. 이리 와. 뭐야 이렇게 뭐야. 사실. 야야야야야. 잠깐만 잠깐만. 얘 한 마리 육지로 보내. 예에에에. 또 보내. 어휴 근데 그거 알아? 왜? 동굴 나온다고. 뭐야 저거. 저기 동굴 있거든요. 이야 저게 숭어 왜 있어. 고양이도 있네. 쟤네 다 죽었다 근데. 어 얘 살아있다. 얘 살려줘야겠다. 여러분 숭어가 기수역에 살기 때문에 이렇게 민물이랑 바다랑 만나는 곳에 좀 많이 있습니다. 자 살아 살아. 빨리 가 살아. 야 숭어 진짜 이 손맛이 좋네. 묵직한 곳에 손맛이 좋아. 자 그러면 저희가 난동 피어가지고 다 사라졌고 저렇게 혼자 배용하고 있어요. 잡았다. 뭔데 보고 잡았어요? 아이고 귀여워 귀여워. 놔줘 놔줘. 안 놔줬다. 야 내가 살려줬잖아 너. 빨리 가 살아. 아직 여러분 살아있어요 지금. 아가리 뻐근뻐근 하거든요. 이래키 뭐야. 텔레토비 이래키. 잡았어 이래키. 왜 이렇게 텔레토비 같냐. 야 가 가. 뭐라 이래키야. 포장 바로 딱 하면 됩니다. 숭어 회 맛있나요? 지금은 잘 모르겠어요. 볼링궁처럼 꺼져. 와 숭어가 이렇게 많구나. 속초나 이런 동해에는 숭어대가 다니긴 하는데 그렇게 안 크거든요. 크기가. 제가 봤을 때는 얘네가 쫄짱게르끼들 여기서 먹고 다시 들어간 거 같아요. 그래서 숭어도 잡아 봤으니까 주간해루질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낮에 봐요. 마라탕 마라탕. 여러분 지금 주간해루질을 하러 왔는데 지금 새벽 6시거든요. 지금 물때가 이렇게 돼가지고 여기가 오늘 포인트입니다. 주간해루질에서는 사실 낙지 이런 거는 좀 잡기가 힘들고 지금 여기선 뭐가 잡혀요? 전복 성게. 멍게. 전복 성게 멍게 중에는 제가 봤을 때 전복이 가장 괜찮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전복 한번 오늘 잡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집여야 되나요? 그치? 저거 고인돌이잖아. 자 일단 그럼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돌지경으로 들어왔는데 고둥이 이런 거 엄청 붙어있네. 보시면 여기 전부 다 이런 거 보이시죠? 참고등이에요. 버려버려. 떼버려. 그리고 동에서도 많이 보이는 거 있습니다. 바로 뭐냐면은 사카쪽에 근데 이거 좀 특이하네요. 오 떼졌다. 자 여러분 사카쪽에는 100% 맞습니다. 여기 미니 전복이라고 하는데 그냥 이거 잡아 추배를 볼까? 굳이 전복 어려운 거 잡을 필요가 있을까요? 요 그냥 추배를 버려버려. 자 그래요 이 고둥들을 다 떨어뜨리자. 우와 사카쪽이 개 크다. 씨알이 다르네. 지금 보고도. 아 쏘리쏘리. 6시야. 다 6시라 지금 기분이 안 좋아. 일어나자마자 지금 왔거든요. 이러면서 잠 깨는 거지. 자 이제 전복 같은 거는 무조건 이런 돌을 들쳐. 돌 밑에 이제 붙어있다고 합니다. 열어버려. 야 고둥들 씨알이 크네 진짜 완전 다르네. 고둥 크기 보세요. 와 물 수제비랄게요. 형님 이거 한번 비교해 봐줄게요. 무조건 있어요. 이용하지 마 이러니까 내가 모를 줄 알아. 서가줄게요. 열어버려. 여기 고둥이 무조건 있어요. 근데 이거는 다 쓸개 아니에요? 다 난데? 그러니까. 6시야. 뭘 계속 6시야. 물 수제비. 어 이거 뭐야. 여러분 뭐 들어갔거든요. 게르켜. 이리 와. 오 얘 특이하다. 보이시여. 일반 쫄장기가 아닙니다. 아 이거 동해에서 예전에 제가 큰 돌 들쳐 잡았었는데 이 개체가 가끔 나오더라고요. 근데 여기는 흔하나 봐요. 이거 보시면은 약간 블랙 팁이 있잖아요. 집게 끝에. 그래서 블랙 팁 크랩은 구라예요. 지어낸 거예요. 저 멀리 꺼죠. 뭐야 뭐 잡았어요? 나연아. 우와 여러분 크게 봐요. 개대박. 진짜 큽니다 여러분. 우와. 저렇게 미역이도 있잖아요. 아. 아 그런 데 있었어요? 우와. 개대박이에요. 이거 금치장 아니죠? 누가 봐봐요. 그럴 수 없지. 손바닥이 넘어가는데. 오케이 여러분 한 마리. 우와 이거 보세요. 얘 만지면은 지금 움츠러들거든요. 계좌불러. 할 거요? 당연하지 이랄게요. 미역이 있는 돌을 들쳐야 되나봐요. 자 여덟. 열어. 나는 고둥밖에 없는데? 야야 조용히 좀 해. 자 여러분 이런 미역이 있거든요. 이런 데 밑에 일단 구라친 건가? 벌써 힘들어요. 저는 괜찮은데 한 게 없어서. 빨리 해 빨리. 알았어 알았어. 자 이런 돌무덤에 또 하면은 얘네들도. 어 이거 뭐야? 신기하게 생겼다. 내가 처음 본 해파리에요. 요 가운데에 손나 보세요. 이거는 괜찮아요. 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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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쌀 리바를게요. 그럼 이 돌. 으차. 오. 야오. 나왔어 나왔어 나왔어. 전복 전복. 우와 오. 진짜 흥분 없어. 괜찮아요? 전복에 흥분했어요. 우와. 개 쫀다. 이럴 때는 돌을. 돌을 가려가는 거예요. 괜찮아 이거? 힘이 없네. 힘이 없어? 아니 형이 힘이 없다고. 아 내가? 갑자기 속상한데? 요 정도면 괜찮아요? 손이 20cm 정도 나오는데. 보시면 반 정도 되죠? 아 그런 식으로 하는구나. 전문가 말 믿어볼게요. 자 망태기 들어가라. 그냥 돌 들치면 있는데? 그냥 돌이 아니지. 그러면? 큰 돌이지. 아 나 작은 돌 들쳤는데 있었어요. 여기 또 찾나요? 보통 큰 돌을 들쳐야 있나봐요. 또 찾았어. 또 찾았어. 와 원주민 다르네. 아니 아니 현주인. 원.. 원주민. 아 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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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안. 또 찾았는데 얘는. 작다. 얘는 한 6cm 나오겠다. 얘는 방산 해줄게. 저 멀리 꺼져. 대박이네. 어디? 풀! 아니고요. 화날뻔 했네. 여기 보세요. 뭐야 뭐야 있네. 한번 떼 보세요. 기어 드릴게요. 아 이렇게 붙었다. 괜찮다 이거. 은혜님 드리세요. 은혜야. 기력에 좋대. 이것도 사이즈 여러분 이렇게 하면은 대충 한 10cm에서 한 9cm 나오겠다 이거는. 한 뺨이 20cm니까 맞아 이렇게 재는 거? 10cm는 자기 맘대로죠 뭐. 30cm짜리 잡았습니다. 자 두 마리 그러면은 콜리니꺼라에서 총 3마리. 와 대박이. 뭐야 잠시만. 잠시만. 우와 대박. 여기 또 있어. 노다치네 여기. 얼마나 쓰게 붙어있는지 한번 보세요. 저희 전복만 들고 있는 거거든요. 돌이 들썽들썽 한 겁니다. 비틀어서 따버려. 와 사이즈가 다 근데 다 비슷하다. 작은 것도 되게 많은데 오늘 운이 좋은 거예요 이 정도면. 이 정도면 엄청 큰 거예요? 저희는 한 10번 잡으면 한 9번 방생이에요. 우와 대박 여러분. 와 전복 가면 이거 은혜 기가 막히게 좋아하는데. 들어가. 벌써 3마리. 콜리니꺼까지 4마리. 어딜가 빨려. 왜왜왜왜왜. 또 속으면서까지 또 가네 나는. 엄청 커. 거짓말하지마. 진짜 진짜 진짜. 봐봐. 이래끼가. 여기요 여기. 어 있어 진짜 있어. 여기. 이거 진짜 같은데. 오늘 살며시 넣어봐요. 오오오. 있다 있다 있다. 비틀어야 돼. 산박에 때라니까. 아 이미 끝났어. 우와. 얘는 색이 진짜 밝다. 브라운 에디션인가 보네. 자꾸 이상한 거 지열내지 말라고요. 여러분 얘도 사이즈가 비싼데 얜 좀 더 큽니다. 이야 몇 마리야 여기 있어 지금. 여러분 시작한 지 지금 한 20분 됐거든요. 벌써 4마리 5분에 1마리를 따네. 우와 대박이다 이거. 왜. 우와. 우와 또 잡았어요. 기다려 내 거야. 빨리 빨리 빨리. 왜왜왜왜. 아 어디 가야 돼. 가까운 데부터 가자. 전복이 차요? 아니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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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너 좋아하는 거 아니야? 페이버리? 이건 군 부고. 그건 군 소잖아 이래키야. 미안. 아니 잠깐만 저기 전복 잡으면 돼. 가야 되네. 가 빨리. 여러분 이런 데 갇힐 때 조심하셔야 돼요. 물 빠진 애는 굉장히 미끄러워서 밟고 넘어지면 러마이 대성통고. 우와. 이거 방금 잡은 거예요? 방금. 우와 여러분. 우와. 어 이거 아까 건가? 잠시만. 우와. 잠깐만. 이야. 뭐가 방금 잡은 거예요? 둘 중에? 작은 게 방금 잡은 거. 처음 깨 그거구나 제일 큰 거. 우와. 미쳤다 이거 미쳤어요 여러분. 아니 이제 가도 될 거 같아. 잠깐만 이거 전복 새끼 아니야? 군부 리바렉 또 속았네. 여기가 포인트는 저기 전복 껍데기가 있어요. 아 그러네. 이 작은 데를 다 하고 저 틈으로. 전복. 아니네. 열심히 해 실내 잃어서 갈게. 자 이런 돌을 한번 다 디벼 볼게요. 여기 사이사이에 있을 수도 있다니까. 열어버려. 열어. 들어. 열어. 자 이 돌. 어? 아우 씨 깜짝이야. 아 이거 색깔 전복가 버려. 와 나 이거 전복인 줄 알았어. 네 제대로죠 낚시. 뭔가 이 큰 돌이 있을 거 같아요 복원님. 한번 들어줘요? 네. 또 낚시를 다 하는 거 같은데. 이용을 알면서 당하는 남자. 열어버려? 저거 뭐예요? 사과 쪽에. 아. 이것 때문에 말한 거예요? 응응. 다 나버려? 성게가 안 나온다 언니. 그 성게는 동해에 개널려 있거든요. 성게 잡으러 꼭 오세요. 이게 뭔 개소리야. 왜? 우와. 역시 원주민. 원주민? 아니 개소 미안한데. 페이스때문에 원주민 같아. 우와. 우와. 우와 여러분 진짜 대박. 내 전복 누가 훔쳐 갔어? 아 방생했어 금지체장이야. 아 저기 넣고 있네. 한 마리 추가요? 너무 맛있겠다. 여러분 이거는 제가 오늘 검은대로 나와드기 때문에 가져가서 요리를 할 거거든요. 이 전복이 기력이 좋다는데. 얘네야 이따 봐. 그 저 뭐야? 전복이다. 어디예요? 아. 스키 전복. 지금 우리 몇 마리 잡았어요? 6, 7마리 될 거 같은데? 뭐야 그럼 갑시다. 너 결혼한 지 얼마 안 됐잖아. 어머. 기력 좋잖아 이거. 형 한 달 넘었잖아. 신혼 끝. 야 누가 요새 한 달이야 신혼이? 유튜버한테 신혼이 어딨어 영상 찍으면 맨날 왜 봐? 그래. 우리 둘 다 반성해야 돼. 와이프한테 어제 카톡 왔는데 결혼한 지 2주 만에 내가 혼자 몇 번 자는지 모르겠어. 나는 신혼여행 때 참계 잡아서 이랄 거야. 갈 거야 그래서? 우리는 이 정도는 됐지 뭐. 가자 가자 가자. 그럼 우리 최종 조각 한번 볼까요? 아 좋아요 좋아요. 우와 얘 진짜 사이즈 미쳤다니까. 얘는 살짝 애매하다 그게 이거. 놔줍시다 좀 애매하니까. 전복은 붙여서 방생을 해줘야 됩니다. 왜? 안 그러면 폐사해버려요. 폐사한다고? 네 죽어요. 왜 오늘 똑똑히? 방금 네이버 뭐 쳐보더라고 혼자. 살렸어? 아 저런 식으로? 벌써 움직여요 팔팔하네. 근데 이거 이제 두 마리씩 가져가면 되는 건가요? 네 우리 빵님께서 멀리서 오셨으니까. 아 역시. 제가 가져가도록 할게요. 야 원주민아. 자 여러분 이거는 다 주신다고 하니까. 미래가 이쁘네. 개 싸네. 어 잠깐만 여기 전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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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복. 아 살려줘요. 저한테 전복을 주셔가지고 콘텐츠가 없어졌다고 하십니다. 잡는 거 도와드리겠습니다. 안 도와주고 진짜 갈 줄 알았는데. 에이 사람 뭘로 보고. 전복 6마리 줬는데. 각신대로 해줘야 돼. 복말 이런 거 그냥 다 떼면 됩니다. 전복 주셨으니까 제가 이 복말 드리는데. 이게 라카 쪽에 있죠. 자 이런 애들 떼서 드려야죠. 바로 한 방에 빵. 오케이 됐다. 됐어 이래. 동해에서는 이게 엄청 큰 사이즈인데. 생김새가 동해랑은 조금 달라요. 동해는 진짜 좀 더 사카처럼 올라와 있는데. 얘는 5분작이 약간 그런 느낌으로 좀 납작합니다. 근데 얘 넣어 먹으면 굉장히 맛있거든요. 폴리님 선물 선물. 야 이 끼야. 이렇게 작은 것들을 먹으라고? 작은 거야? 내가 이렇게 사본 거 안 보여? 어디? 요거? 방생하세요. 야야야야야. 폴리님 내가 이거 따줄게요 그러면. 사카중이 크죠? 이게 빨개 그냥 빵 내려가야 돼. 봤어요? 야 이거 크다 크다 크다. 너무 납작한데? 평평해서? 니 가슴 같다. 이거 아닌가? 내가 좀 더 큰데? 여러분 이 녀석들 포장해서 바로 가가지고. 은혜야. 준이요.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자연산 전복을 잡아왔습니다. 전복 크기 한번 볼게요. 미쳤죠? 이게 진짜 크고 사실. 검은도에서는 저 크게 전복들이 굉장히 많이 볼 수 있어요. 해류질로도 그냥 볼 수 있고. 물 속에 들어가면 더 많이 볼 수 있는데. 요것도 물대를 아주 잘 맞추셔야 되고. 또 전복은 이제 어업인. 콜리 같은 경우 있죠? 그런 경우에만 좀 쉽게 가져올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 또 해류지 가실 때. 마을 어촌계 주민분들이랑 갈등이 일어나지 않게. 해류지 해주셨으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요걸로 오늘 뭘 할 거냐? 뭐 먹었으면 좋겠었네요? 나는. 제주도 갔을 때 생각나는 게 있어. 전복 파스타. 우리 사 먹었던 거. 그것보다 맛있게 해줄게. 전복 크림 파스타로 먹어보자. 나는 너를 나랑 하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너한테 해주는 거를 넌 항상 알고 있고. 기억하고 있어야 돼. 알겠어? 너가 매달려서 결혼했잖아. 너 아니면 결혼 못 해. 기본생은 글렀어. 여러분 아니에요. 은혜가 진짜 무릎 꿇고 빌었어. 제발 나랑 결혼해줘. 제발 부탁이야. 너 아니면 나 결혼할 남자 없어. 자 그럼 얘네들이 하나 같이. 다 더러웠습니다. 자 그래가지고 얘네를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 둘 셋. 목욕하러 가다. 나. 라. 여기 더러워. 전복 겉에 보다? 어. 야야. 와라 말라. 자 그래서 얘네들이 실수해줘야 되는데. 저희가 사실 얼마 전에 양치를 시키다가. 칫솔이 다 망가져가지고. 이거 뭔지 알아? 이건 네 거. 어 맞아. 제 칫솔이 소리 다 나가기 때문에. 유종의 미를 한번 거둬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더럽다 이걸로 그거를 닦는다는 거잖아. 먹는 거를. 야 니 발 래꺄. 아 망했어. 이게 더러워 전복이 더러워. 이거. 자 하나 둘 셋. 오 저 야. 너 왜 영국식 됐냐. 오 어 뭐였지? 아 워 우 우 우 터 야 이렇게 된거야. 그럼 앞으로 영국식을 좀 해봐. 하나 둘 셋. 오 터 야. 도 도 도 도 도 도. 좋아. 아 재밌겠다. 해 볼래? 아. 천번에 꺼져. 어떤 놈으로 할거야? 연어. 아니 아니 뒤에는 안 해야돼. 너 뒤에 하려고. 풀라인을 이렇게 골랐구나. 뽑지마 그거 잡초도 아니고 왜 뽑아. 여기도 다 닦아야 하면 좋지. 안 좋아. 쪄서 따는 거 아니야? 지금 바로 따는거야? 아 뭐요. 할 일이 더 생기는 걸 아쉬워한다고? 놀고 와 뭘 어디서 놀고 와 내가 너 없이 장마아 놀래? 엄마 전복에 미쳤어 지금 일로와 일로와 장마 일로와 놀러가자 놀러가자 자 은혜야 그만해 그 정도 됐어 나 지금 시작했나 봐 진짜로 아니 이거 되게 짧게 해도 되는 거야 괜찮아 지금 완전 때꾸정물 나와 아 라떼다 여러분 여러분 저 개 라떼인 거예요 저렇게 막 더러워질 수 있는 껍질 같은 거 달려붙어 있는 거 있죠 그런 거 하면 깨끗이 딱 한 다음에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모빌에 매달라서 뒹굴뒹굴 누워서 웃으면서 보고 있어요 어페루 라이코패스 은혜야 언제까지 야 리발 저 거품이잖아 통풍 쓰면 안 돼? 뭐야 진짜 썼어? 아니야 옆에서 하니까 나왔어 아 진짜로 아 깜짝이야 진짜 개 미친 줄 알았네 닦는 거에 근데 그만 했으면 좋겠는데 진짜로 진심으로 여러분 모자케 돼서 안 보이시죠? 지금 은혜 눈알 이렇게 됐어요 여러분 자 여러분 은혜 여기 힘줄 쓴 거 보이시죠 여러분 은혜가 어깨만 넓은 줄 아세요? 지금 방금 이렇게 웃었거든요 저게 뭐냐면요 이따 넌 늦었어 어깨 루티를 물어보신다면 전복을 닦으세요 자 여러분 은혜가 닦은 거와 안 닦은 거의 차이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여러분 요게 안 닦은 거고 자 요것들이 닦은 겁니다 얼마나 차이가 심한지 보이시죠? 근데 여러분 원래 이렇게 차이 안 나요 이랬기니까 지금 병이 걸려가지고 지금 요렇게 닦아가지고 차이가 엄청나게 나는 거거든요 나 아직 안 끝났어 예 그만해 이제 그만해 여러분 요 큰 거는 제가 닦을게요 됐어? 아직 안 됐어 이거 안 닦인 거야 은혜야 아니 이거 안 닦인 거야 안 닦이는 거야 안 닦인 거야 예 마마 혹시 이혼할 수 있니? 안 돼 땅갓 야 안 닦이는 거잖아 내가 이걸 아쉬운데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싸딱딱하는데 이제 여기는 전복들을 하나하나 분리해줄 겁니다 분리해줄 때는 룩가락 하나만 있으면 굉장히 쉽게 할 수 있거든요 자 먼저 작은 놈부터 해줄게요 굉장히 안 쉬웠던 굉장히 쉬운데? 오 뒤쪽에 내장이 있고 라가리 쪽에 내장이 없어서 앞쪽을 이렇게 노려가지고 이렇게 딱 파면은 어때? 잠깐만 요 고둥래기 왜 여기 이 타입이 누이 죽고 메모 죽고 바닥 쓸고 죽고 전복 고둥 뭐야 응 싫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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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카메라 앉아 알았어 알았어 아래로 이렇게 잡아 아니 그렇지? 못 하겠어 비켜봐 너가 못 하고 내가 잘하는 거 보여줄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복 선생님입니다 전복 같은 경우에는 참 따기 쉬워요 은혜가 정말 못 하는 건데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겁니다 은혜가 그냥 어깨로만 힘으로만 살을 500 쳐버리니까 그걸로만 그냥 하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한숨 쉬지 마세요 그러면 영상을 찍을 때 굉장히 가슴이 두근거리거든요 언제 첨어지지 모르니까 지금이구나 옆에 딱 하면은 바로 따안 터졌네 어우 냄새나 이거 어어 돼 똥이 다 오 오해어어어 으아 으오우 Earl 아 쌍꺼야 얼마나 한심하에게 Luck 요 내장 같은 경우는 전복죽 같은거 할때 넣어 먹으면 굉장히 풍미있구 맛있다그 해요 근데 그것도 무조건 신선한 상태 살아있는 장목 있죠 요거는 한번 얼렸다가 해동해주기 때문에 왠만하면 드시지 않는게 좋습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요 껍질들은 은혜가 사이코패스치 더이상 못하게 썩 다 버릴게요 으 버리지 마 알았어 요기 두께 카메라 꺼지고 사이코패스치지 ally 아 지금 왜냐면 사람들이 무서워하고 다 탈퇴하니까 은둥이들 방금 천명 나갔거든 은둥이들 되게 좋아해 결혼하면서 은둥코패스들 자 여러분 이렇게 다 손질이 됐으면 뒤편에 요 내장 있죠 싹 이렇게 빼서 뜯어주면 됩니다 요러면은 손질 끝이 아니라 제일 중요한 뭐냐면 이빨과 식도를 제거를 해줘야 돼요 제거를 안 하고 먹다가 씹히면 굉장히 딱딱해서 우리 이가 상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무조건 제거를 해줘야 돼요 요 빨간 거 보이시죠 요게 아가리거든요 자 그래서 살짝 이렇게 앞을 딱 자르고 자 여러분 요 아가리를 살살 빼면은 이거 있지 이거 흰색 자 여러분 요게 식도입니다 자 요 식도까지 같이 빼주는 게 좋아요 자 여러분 요런 식으로 싹 다 라가리 제거해 볼게요 자 여러분 이렇게 라가리를 싹 다 제거를 했으면은 이제 여기다가 칼집을 내줄 겁니다 근데 사실 스파게티 먹으려면은 일일이 전복을 뜯어서 먹을 수가 없어요 왜냐면 전복이 좀 질겨질 수 있기 때문에 두 개 정도는 벌집 내주는 거 있죠 벌집이라고 하나? 망고 망고 내주는 거 아이잖아 그럼 난 수박 내줄래 이거 롯 같다 말았지? 어 난 메론 어 너가 아무 맛 아니잖아 그러면 편집으로 다 할 수 있다고 이거 다 모든 게 너 때문이야 그럼 다시 할 테니까 널 리액션 잘해봐 난 메론 헤헤헤헤헤 어 아주 잘 살렸구만 니가 다 살리는 거야 은혜야 월급 인상 개발점 만원 자 일단 얘네는 벌집을 내줄게요 라삭 벌집 라삭 럼복 자 오우 망고 하하하하 앞으로 우리 둘이 망고 내준다고 하자 알았지? 자 여러분 요거 두 개는 이렇게 했으면은 나머지 애들은 먹기 좋게 해요 3분의 1 토막 정도 해줄게요 한 딥에 먹게 자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완성된 전복은 잠깐 두고 이제 스파게티를 만들어 줄 겁니다 지금 뭐 해야 돼? 물 올려야 돼 그렇지 아아아아 에헤헤헤헤헤 여러분 사레레 500한테 맞아봤어요 뒤집니다 아 진짜 뒤지고 싶은가? 삐, 삐, 미안해 자 바로 냄비 하나 둘 셋 오또야 너 잉글랜드 사람이잖아 오늘 다시 한다 하나 둘 셋 오또야 자 이렇게 물 받았으면 바로 후라이팬 팅 내가 갖기로 했어 팅을? 어 그럼 나도 질 수 없지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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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랏어 파이어 하하하하하하 자 여러분 이렇게 물을 끓여주는 동안 자이오 이태리안 스파게티면을 그냥 막 넣으면 안 되는 거 아시죠? 좀 스킬이 쎄야 됩니다 자 보세요 빨리 넣어 삭 삭만아 하하하하하하 얘 이거 먹었지 않는 거 봐 무섭긴 하네 이게 으하하하하하 어 이거 무서웠어 으응 삭만이가 진짜 좋아하는 거 알아요 삭 하하하하하하 도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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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삭만 괜찮아요 하하하하하하 야 미컵한 애끼야 일로 와 아빠랑 만땅 뜨자 하하하하하하 귀여워 나? 아니 나? 저기 뒤에 있는데 나? 여기 나 나 왔지 나 나 나 아아 자 여러분 이렇게 면이 들어갔으면요 원래 1인분 경우는 한 7분 정도 해야 되는데 요거는 한 3인분 되니깐요 8분에서 9분 정도만 끓여주도록 할게요 끓이는 동안 할게 또 있습니다 잠깐만요 왜요? 소금 아 맞아 합격 왜 소금을 넣지 건데? 탱탱 으응 꼬돌 아니야 쫄깃 진짜 아니야 그럼 소금을 들어가면은 끓는 점이 올라가기 때문에 좀 더 꼬돌꼬돌 뭐야 이씨 꼬돌이네 조금만 넣어줄게요 자 그리고 여기서 이제 끓이는 동안 스파게티 재료들 한번 준비해 볼게요 자 첫번째로 스파게티에 절대로 맞을 수 없는 량파 떨어뜨리자마자 라삭 사무라이 라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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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 다음에 또 크림바스타의 필수품 바로 베이컨 라삭 사무라이 아니 이렇게 뜯은게 멋있어 요거 요 아기돼지 3마리 이렇게 딱 꺼내면은 끝이야 괜찮지? 여러분들도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일단 개차 맞을거에요 라삭 사무라이 라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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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때? 아니 막고 싶은거지 하하하하 들어가라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거를 넣으면은 그 크림 파스타는 먹을 때 좀 느끼하잖아요 느끼하지 않게 좀 담백하게 잡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바로 내꺼 10분의 1 크기만한 로추 아냐 닥쳐라 진짜 본사람 너밖에 없으니까 본거 너밖에 없으니까 라고 했을때 너 무슨 드립치려고 했던거 같은데 방금 드립이라 생각해? 라삭 기아호 라삭 기아호 아니 근데 여보 없잖아 여보 왜 있어 어 하하하하 내가 봤는데 아니 그런거 하지말고 자 여러분 지금 다 끓여주셨군요 자 바로 불 꺼 하하 아싸 내가 이겼다 이러면 내가 너 먹은거잖아 턴 오프 하하하하 늦었어 이네끼야 제가 예전에 얘를 찬불로 한번 씻었다가 욕을 진짜 많이 먹었습니다 절대 찬불로 씻지 말라고 들어야 돼요 자 그래서 지금 바로 다음거 진행해볼게요 자 후라이팬 깽 내가 너 먹은거야 이러면 깽 내가 너 그렇게 했으니까 자 바로 붓붓불이야 자 여기다가 엑스트라펄스 올리브유를 롱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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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롱 너 뭐했어? 롱언 너 처음에 롱롱롱 하다가 내가 롱언 하니깐 바꿨지 야비한 자식 이걸로 머리 콩 찍어서 덜덜덜게 할까 자 여러분 이렇게 기름이 닿았으면 짠 또 왜 이렇게 많이 넣으셨어요? 우리 롱언 일이라 하느라 많이 넣었어 나도 넣고 알았어 들어가라 자 이렇게 한번 싹 저어주고 자 여기다가 오늘 녹음 뭐 루추 이런거 다 필요없습니다 오늘 다른거 넣을거에요 바로 롱후추 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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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도 먹을라고? 이건 내꺼야 자 여러분 이렇게 어느정도 익어가면요 고추바로 들어가라 그리고 바로 여 롱롱롱롱들 잘 가보실 애기들아 오와오 진짜 이거 얼마차는 줄 알아? 은혜야? 요새 전복 여러분 큰거 하나에 한 8만원 해요 지금 거의 한 20만원짜리 스파게티인거에요 아 갑자기 빡치네 나 아니면 못먹는다는게 왜 너 아니면 못먹는다고 생각해? 너 그럼 누구 만났을거야? 너가 나한테 바지깔에 자꾸 무릎 꿇고 빌었을 때 내가 이렇게 너한테 손을 내면 나 제발 놔달라고 빌었지? 조용히 좀 해봐 우리 엄마는 너가 매달려서 결혼한 줄 알거든? 혹시 이거 여러분 한 명만 못보게 하는 기능이 있나요? 유튜브에 우리 엄마 아이디 좀 차단해놓게 조조조조조조조조 저 원래 다른 식당가면 따로 익히고 올려줘 굉장히 좋은 질문 퀘스션이었어 원래 얘기 안하려다가 내가 말하니까 한거잖아 진짜 어르신 똑똑한 척이야 이게 바로 너와 나의 티키타카줄 너는 퀘스션 나는 답변이 영어로 뭔지 알아? 여러분 원래는 전복을 따로 익혀서 따로 올려주는데 저는 그렇게 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요 이렇게 같이 하면요 그래도 전복에 향이 스파게티에 잘 배기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니까 그만 좀 옳고 그름을 따져 알겠어? 계속 너가 맞는지 내가 맞는지 화가 많아졌어 죄송합니다 진짜로 너가 나 무릎 꿇고 빌었다 해가지고 빡쳐가지고 화가 많아진 거야 지금부터 그럼 스윗한 버전으로 갈게 은혜야 역시 예쁘고 갑자기 왜 예쁘게 나와요? 스윗 버전이니까 알았지? 그냥 그렇게 따라와 계속 토달지 말고 진짜 바뀌기 전에 알겠어 오빠 이제 꺼내요 아 맞다 좀 남은 게 있지? 자 여러분 여기서 좀 남은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왜 새 걸로 꺼내? 어 너무 없어서 다 이유가 있거든 알겠지? 그리고 또 뭐 까낼까? 그거 이거 휘핑크리 카메라 무거워? 내가 좀 들어줄까? 응 아니 잠깐 이건 일이잖아 맞지? 너한테 월급 막 따바다 맞추면서 자 여러분 이제 여기에 우유랑 생크림을 넣을 건데 비율이 어느 정도 되냐면요 1대1입니다 그래서 1대1 딱 채워서 넣으면 돼요 일단 먼저 이거를 다 넣는 게 낫지 않을까? 아 그렇구나 알겠어 너 하라는 대로 해지 자 먼저 우유를 롱롱롱롱롱 요 정도 딱 넣었으면은 바로 요것도 반 딱딱하죠 여러분 휘핑크림 이렇게 되어있다고 요렇게 넣는 거 보다 이렇게 넣는 게 훨씬 괜찮아요 너 알고 있어? 어 나 알고 역시 우리 은혜 똑똑해 어때 이거 계속 좋아? 이 컨셉? 많이 짜증나 그래 나도 그랬다 이발 애끼야 이거를 이렇게 뒤로 그냥 부어줘 너 이거 몰랐잖아 뭘 안 해줄게 이랫끼야 자 이렇게 해가지고 거짓말 하지 마 이렇게 다 묻어놨잖아 너 거짓말이고 내가 방금 보여주려고 한 거야 그거 지금 다 쓴 거야? 오빠? 오빠라 하지마 나 무서워 자 여러분 이제 여기서 또 한 번 부부려 맛있겠지 은혜야? 아니요? 하지만 여기에 필살기가 하나 있다고 펀치! 체다 치즈! 자 여러분 여기다가 이렇게 치즈를 딱 뿌려줍니다 하지만 여러분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저는 꾸덕하게 먹는 거를 좋아하기 때문에 치즈를 한 장 더 할게요 던지지마 아 한 번만 내가 다 닦을게 오 이거 재밌네 아 이거 찾았다 한 번만 내가 닦을게 아 야미한 새끼 같애 한 번만 던질게 어이씨 빨리 그러면 요거 반 남았거든 한 번만 던져서 넣을게 안 돼 알았어 그러면 여기서 던질 테니까 인정해줘 이거 넣으면 해봐 던진다 떨어졌다 들어가라 자 여러분 요렇게 이제 거품 좀 올라오잖아요 준비해놨던 면을 싹다 넣을겁니다 들어가라 자 여러분 요렇게 면이랑 잘 섞어주다가 좀 더 꾸덕하게 먹는 꿀팁이 있습니다 바로 뭐냐면요 요 리키 튀김가루를 넣어주면 됩니다 자 여러분 요정도만 살짝 이렇게 뿌려봐서 자 여러분 요렇게 저어주면은 치킨 튀김가루의 점성 때문에 굉장히 조금 진득해질겁니다 자 여러분 그리고 마무리로 마진단을 진짜 개소량만 이렇게 살짝 해가지고 들어가라 왜는거야 아 너가 아예 모르지 요리에 대해서 아아 이렇게 조금만 넣어도 이렇게 잘 될 수 있거든요 잡았다 아아 아이씨 넌 뒤질뻔했어 나한테 점점 갈수록 사람이 이상해지는 거 같아 자 여러분 이렇게 다 됐으면 바로 부풀거 자 그렇지 여러분 스파게티의 끝은 또 뭐예요 바로 디스플레이죠 아 역시 여기 위에 파슬리 따라 올라가줘야 이렇게 또 맛있게 새초름하게 먹을 수 있죠 오오 그렇지 마지막 헹궈질 됐어 뭐야 내껀데 헤헤 장난치지마 빨리 이거 내꺼야 너 저기 잡아먹어 야 이 말광랑이래 야 빨리 줘 아 진짜 웃긴 놈네 이거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시가 20만원짜리 전부 스파게티가 완성되겠습니다 여러분 은혜가 아주 예쁘게 저를 위해서 해줘가지고 지금 제가 이렇게 먹을 수 있습니다 아 내꺼잖아 알았어 아 조금만 하고 할게 그만 좀 징징돼 빨리 먹어 여러분 요거 또 요렇게 양심 먹을 때는 숟가락이랑 포크랑 해가지고 먹어야 돼요 자 바라볼게요 초배르 맛없겠지 음 체다치지 안 넣었으면 큰일날 뻔했어 진짜로 여러분 와 흥미가 전복맛이 솔직히 나아는지 모르겠거든요 안싱거 너무 맛있는데 자 베이컨이랑 이렇게 싸서 먹어볼게요 초배르 음 음 음 음 음 너무 맛있어 음 하하하하 여러분 제 생각에 더러워지 않 은혜가 싫어하는 모습이 너무 좋아가지고 은혜가 이혼하자고 하면 저 진짜 춤출지도 몰라요 이혼 자체는 슬픈데 너가 나를 싫어하는 그거잖아 너 왜 하하하하 자 여러분 이번 대방에 전복 있죠 전복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전복이랑 스파게티랑 같이 하면은 면이 잘리면서 알약처럼 전복이 넘어갈거에요 하하하하 내가 먹어볼게 전복이랑 스파게티랑 너무 잘 어울린다 진짜 너 먹어봐 이제 난 전복부터 먹어볼게 주릅주릅 안찍이지? 응 진짜 안찍이네? 맛있어? 응 맛있어 면 이제 엄청 많이 해가지고 먹어봐 이게 많이 먹을수록 맛있더라고 야 너 입에 다 들어가? 주릅주릅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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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면찍이야 어때요네 맛있다 솔직히 조금 싱거워 여러분 사실 말하면 은혜 때문에 방금 맛있는척한거고 크림 파스타가 너무 싱거워가지고 진짜 완전 건식이에요 근데 난 좋아 넌 좋지 오히려 좋아 은혜가 진짜 너무 맛없게 먹을까봐 저는 진짜 너무 많아서 이거 그냥 은혜한테 다 짬처리할게요. 너 먹어. 내가 그럼 넣을 거 다시 해줄게. 은혜야 고마워. 날 위해 생산이야.